아, 뭐하는 거야? 야, 좁은 데서 그러고 운동하는 것도 민폐거든? 하아, 민폐는 누가? 뭐? 아, 내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지훈이가 데뷔조 기회를 한 번 더 받았거든? 근데? 근데 갑자기 면접 보다 말고 뛰쳐나갔대. 누구누구 때문에. 어? 누구누구가 누군데? 그 누구누구가 누군데라고 하는 누구가 그 누구거든? 나? 너 산에서 다쳤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간 모양인데 못 만났어? 어... 아, 나... 암튼! 아... 아, 뭐야? 이거 물 아니야? 에이, 물인 줄 알았는데... 가글이거든? 잘 됐네. 옆에서 보니까 양치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. 가글이나 하셔? 왜? 아... 뭐오래...